왕쾌 껍질을 깨끗이 씻어야되겠네 껍질을 깨끗이 씻어야되겠네 절해서 몇분을 찐다고? 지금 김만 남으면 열면 떨어졌어 아 펄 끓으면? 그럼 다 쪄지는거야? 응 살아있는거니까 간장 만들어야지 아 요거 간장이야 그냥? 응 저거 고추? 파? 고추파 이제 삶아졌어? 응 삶아지면 빨리 꺼내야 돼? 응 이게 너무 끓으면 작아져 버리는구나 쪼그라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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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쪼그라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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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오래 찌면 쪼그라져 버려? 쪼그라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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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어 꼬막보다 더 맛있어 꼬막보다 비싼데 훨씬 쪼그라져 이게 겨울에 제철이래 응 그지? 이것도 맛있겠다 이게 더 맛있어 그런게 들어 있어? 호랑 구스 껍데기 아 오 맛있어 보이네 얼른 뜯어서 먹어야지 아 이거 간장 보이지? 응 간장에다가 야채 참기름 응 참기름 이거 약간만 칠해야지 자 잘못 오 양념이 식기 전에 너는 까먹어야지 먹어, 우리야 맛있겠네 그냥 까먹고요 그냥 까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 진짜? 뜨거웠을 때 딱딱 쪄서 이거 고웅에 홍갈 가리비라고 해야지 맛있어? 응, 너무 맛있어 많이 드셔요? 이거 수랑지다 하루 종일 이거 요만하니까 있었는데 응 보다 보이네 고구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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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구 고구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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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구마